괜찮아요?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팬분들하고 여기서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은데 3년 동안 좀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라인업만 봐도 3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많이 느껴지실 텐데 어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최고의 아나운서님이신 유지한 아나운서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영성 응원단자님도 계시고 우리 또 응원해주시는 치어리더님들도 계시고 바뀌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 톡토리 형도 있고 어 또 기존에 계속 3년 전부터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팬분들이 많이 좀 뭐 슬프신 일들도 많이 솔직히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제가 있는 한 팬분들 항상 행복하게 웃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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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